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혜자 입니다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저녁시간인데 저녁 맛있게 드시고 또 평안한 일요일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쉬고 계실 거에요 요즘 다양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필요하신 분은 빨리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빨리 해야 돼요 갈아탈 수 있을 때 갈아타자 뭐냐 주담대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말하는 거죠 금융당국이 지난 9일이에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허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은 저마다의 서비스를 내놓고 고객 유치 경쟁에 치열합니다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섰습니다 다른 은행 고객을 빼오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고객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낮은 금리 이자를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상품권, 경품 이런 걸로 지급하는 등 이벤트에도 적극 나서는 거에요 왜냐하면 금리를 낮춰버리면은 다른 은행과 A 은행을 B 은행에 뺏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고객 안 뺏기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이 아주 치열해요 저는 이런 게 좋아 자유시장 경제는 경쟁을 해야 돼 진짜 경쟁을 해야지만 우리 고객들도 혜택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인 투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개미들도 마찬가지로 대출받고 싶은데 금리 한 푼이라도 낮은 데 가가지고 한 푼이라도 아껴 할 거 아닙니까 금리 낮은 데를 찾아다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또 모바일로 가네 모바일 이 모바일로 가능하니까 편한 거야 굳이 은행까지 갈 필요가 없어 이번에 보니까 KB국민은행이 이달 31일까지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 이벤트에 응모하고 이번에 오는 3월 21일까지요 KB 스타빙킹에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완료하면은 모든 고객들한테 첫 달 대출 이자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답니다 얼마나 땡큐입니까 50만원까지 지원한다니까 대신 금리를 한번 잘 보고 가셔야 돼요 그냥 50만원 좋다고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KB국민은행이 대출 금리가 얼마인지를 보야돼 3%도 아니고 6%, 7% 하면 의미 없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금리를 한번 확인해 보고 이때다 싶으면 빨리 갈아타서 50만원이라도 최대 지원 받자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KB 스타빙킹 내에 대출 이동 서비스로 주택담보대출 한도하고 금리 등을 단순 조회만 조회를 하는 거야 단순 조회한 타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보유 고객 전원한테 스타벅스 아메리카로 커피 쿠폰도 제공한다 커피 쿠폰도 막 쏘는가 봅니다 추첨을 통해서 매주 한 명씩 선정된 총 3명의 고객들한테는 현금 100만원까지 쏜답니다 이렇게 각종 이벤트를 해가지고 KB국민은행은 사람을 끌어모으겠다 작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은행은 어떠냐 신한은행도 좀 난리치는 것 같은데 다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신한솔뱅크 또는 영업점에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가지고요 이 가라텐 고객 중에 선착순 5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첫 달이자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20만원까지 마이신한 포인트로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참여신청기한은 오는 2월 29일이라고 합니다 2월 29일까지 한다 그럼 하나은행은 어떠냐 오는 3월 29일까지 주담배 갈아타기 전용 상품이 있어요 하나원큐 아파트론 갈아타기 이게 있는데 신규대출을 받은 고객 중에 선착순 2천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착순 2천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출 인지세 하나머니 지원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 거죠 1인당 최대 7만 5천원 최대 7만 5천원의 하나머니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머니는 현금화할 수 있고요 일하나머니가 1원으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보니까 많이 주네요 7만 5천원 정도 준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세요 또 지방은행을 보니까 DGB 대구은행이 대출이동 서비스를 선보이던데 영업점하고 모바일 IM뱅크에서 주택담보대출 이동시에 특별 우대금리를 또 제공한다네요 주력 상품이 혼합형 금리인데 5년 고정 후 1년 단위 변동 그래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저 연 3.26에서 최고 연 4.36%의 그런 금리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금리 우대 적용하고 IM뱅크 이동 고객 전환한테는 상품권을 증정하고 전자기기 추첨 통해서 증정까지 하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BNK 경남은행도 당행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탄 고객들한테는 특별금리 0.4%포인트를 감면해준다 0.4%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인터넷뱅크인거 인터넷 인터넷 뱅킹들이 재미있죠 뱅킹들 얘들도 고객 증탄전에 뛰어들어요 대표적인 게 카카오뱅크겠지 카뱅은 주담대를 갈아타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최대 0.7% 금리를 낮춘 상품을 내놨더라고요 혼합금리의 경우 상하단 모두 연 3%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9일 오후 2시에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한도 소진을 이유로 신청 접수를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마감 끝 그만큼 인기가 좋았는가 봐요 이날 조회 건수가 전월 일평균 대비 한 2배 이상 몰렸다고 합니다 그럼 케이뱅 끊었더냐 여기도 아파트 담보대출 상품을 온라인과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더라 대표적인 인터넷은행은 카뱅인 것 같습니다 카뱅 사람들이 카카오뱅크를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출 서비스도 많이 확인하는데 여러분에게 신용대출 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주택담보대출 같은 걸 한 신분이 있으면 잘 갈아타가지고 한 푼이라도 아끼라는 겁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이런 한 푼이라도 아끼는 그런 게 좋은 겁니다 어디 땅 파면 돈 나옵니까? 절대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자 50만원이라도 받든지 아니면 0.7%라도 할인을 받든지 뭘 해야 돼요 요즘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움직여야 돼 좀 알아보고 공부도 하고 아끼야 합니다 이 어려운 그 상황에 못 해가겠습니까? 큰일입니다 보니까 밖에 나가보니까 지금 금리금리 떠나서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밥 싸먹기도 힘들어요 예전에는 6,000원, 5,000원이면 한 끼 했긴 했는데 요즘 9,000원 만원이야 9,000원 만원입니다 국밥 한 그릇도 요즘 거의 만원씩 받더라고요 참 각박해집니다 살벌해졌어요 살아가는 게 하여튼 투자라도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 노후 준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천회장은 삼성전자 그리고 플러스 ETF 잘 활용으로 해가지고 한번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마지막 방송 때 봬요